그래서 이런 2차함수 어떻게 구할까? 라고 하면 아, 인수분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놈은 빵되게 하는 x가 1과 2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x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된다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그래프 정도만 먼저 체크할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수트에서 잘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잘 배워가지고 우리는 오늘 인수분해가 가능한 그래프라는 걸 위주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3차함수, 4차함수는 아직 익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차함수와 2차함수 정도는 다루는 거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1차함수, 2차함수의 그래프의 원리를 통해서 그놈의 조금 일반화를 시켜서 3, 4차함수에도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관찰 포인트가 크게 3가지 있는데요 그때 첫 번째 포인트가 차수를 관찰한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차수를 관찰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? 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딱 두 가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운 1차함수 그리고 2차함수 그리고 한 단계 넘어가서 3차함수까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딱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뭐 그려볼 거냐면 Y는 X-2다 라는 1차함수 하나 그릴 거고요 이놈과 비교해서 두 번째 우리는 Y는 X-2의 제곱이다 라는 2차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봐봐 얘를 1차함수 정도 우리 그릴 수 있는 거지 얘는 직선이고요 X값 2라는 X절편을 딱 지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2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? 그래서 여기가 2다 그리고 얘가 Y는 X-2다 라는 걸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Y는 X-2야 그럼 얘들아 X-2의 제곱 좀 그려볼까? X-2의 제곱은 2차함수죠 게다가 2,0을 지나고 우리 이렇게 기억하지 않았어?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2,0에서 접하는 느낌으로 그림은 이 정도로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Y는 X-2의 제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? 그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쭉 그려오면서 아 직선과 이런 2차함수 정도는 몇 번 그려도 보다 보니까 익숙하게 만들어서 조금은 암기해서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과연 왜 저렇게 그려줘야 될까? 이놈과 이놈 뭔가 X절편은 동일한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? 라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생각 해볼게요 X-2라는 건 내가 여기 1차가 생략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차수가 무슨 차야? 홀수차지 그리고 여기는 X-2의 제곱이야? 그럼 여기는 차수가 무슨 차야? 짝수차야? 그럼 봐봐 홀수차와 짝수차가 주어지면 무슨 차이가 생길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홀수차라고 생각해볼게요 여기 2라는 값이야? 잘 봐봐 이보다 조금 큰 값 이 오른쪽 이보다 조금 큰 값을 이 자리에 대입하면 2.1 같은 거 대입한다 생각해봐 그럼 얘들아 2.1 같은 거 대입하면 2.1에서 2뿌면 0.1 정도 되죠 양수야 양수를 홀수 제곱하면 양수 되는 거 맞아? 그런데 왼쪽 봐봐 이보다 조금 작은 거 대입해볼게 이보다 조금 작은 거 1.9 같은 거 대입하면 1.9에서 2뿌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 맞죠? 그런데 얘들아 음수를 홀수 제곱해보래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부호는 그대로 음수인 거잖아? 그래서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왼쪽은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다시 차수가 홀수 차면 2보다 큰 거 대입하면 양수 2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음수네 그 말인즉슨 2라는 값을 기준으로 두 놈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럼 두 놈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가 2,0을 뚫고 지나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야 만약에 여기 있는 차수가 무슨 차라면 홀수 차라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값이 홀수 차라면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여기 있는 2,0이라는 x축 위에 점을 뭐하고 가라? 뚫고 지나가라 그래서 홀수 차수면 그래프는 뭐한다? 뚫고 지나간다 그래 왜 뚫고 지나가는지를 한 번 정도 이해해주세요 여기가 홀수 차니까 2보다 큰 거와 2보다 작은 거 대입하면 양수와 음수를 홀수 제곱하는 거잖아 양수 홀수 제곱하면 그대로 양수지만 음수를 홀수 제곱하면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알았죠? 그런데 얘들아 짝수 차 생각해봐 여기가 만약에 짝수 차면 생각한다 2보다 큰 거 2.1 같은 거 넣으면 0.1 제곱해도 양수인 거 맞지? 그런데 2보다 왼쪽 1.9 같은 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0.1이거든? 그런데 마이너스 0.1이라는 음수를 짝수 제곱하잖아 그럼 얘들아 음수를 제곱하면 부호는 양수예요? 음수예요? 양수죠 아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는 왼쪽도 양수네 무슨 소리인지 느껴져? 얘들아 차수가 짝수면 2라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 부호 변화가 안 생겨 부호 변화가 안 생기니까 지나기는 지나야 되지만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쓰이면 이 그래프를 반사되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는 x축을 기준으로 반사되는 그래프가 생겨요 무슨 차수일 때? 짝수 차수일 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짝수 차수를 갖고 있으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? 반사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았죠?